이건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서울에서 1억 미만 투자처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1억 미만이면 몇 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1억 미만 투자처 왜냐면 제가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곳들이 일이 많아서 가보면 그 동네 시세를 항상 보죠 보다 보면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두 군데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를 한번 설명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석관동 쪽은 사실 규모가 큰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보시면 여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이미 지정이 된 곳들도 있고 상월공역 이 근처에도 지금 모아타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대부분 모아타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죠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시면 사업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4, 5년이면 입주하게끔 그래서 모아타운 1호 사업지, 시범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 번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한 지 한 2년 만에 건축심이 통과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그리고 소규모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소규모인 사업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대규모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아무래도 좀 개선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가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또 사업성을 높여 주겠다라는 거고 사업자금도 일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곳 정도가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고 추진하고 있는 곳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사업지를 좀 선별하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열 곳 중에 한 두 곳도 가기 어렵다 현재 사업성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원룸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분양 자격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양 자격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에 아까 세제 혜택 때문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모아타운 권리선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신축 같은 것도 잘못 투자하시면 입주권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지 선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 것인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약서에도 이제 특약 작성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석관동 모아타운 뭐 이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위쪽으로는 지금 장이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이문 휴경 뉴타운이 거의 다 입주를 마쳤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짓는 거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래는 쪼개져 있으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라서 사업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가능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대단지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석관동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여기가 역을 지금 상월곡역 그리고 돌고지역 그리고 석계역 신희문역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석계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광운대역이죠 광운대역에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지금 GTX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량리역도 가깝죠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거기서 GTX 노선 여러 개가 뚫리는데 강남 삼성역까지 4분 걸리고 여의도 8분, 서울역 2분 이렇게 되면 교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청량리역 호재 때문에 굉장히 주변 지역들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리고 이 돌고지역이나 상월곡역 이쪽은 이제 6호선 지나가고 이쪽에 한정거장 가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희문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타시면 청량리역 세정거장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GTX 노선을 바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위아래로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문이 휴경뉴타운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입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문 1구역, 3구역 다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 굉장히 높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피로도 조금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당시에 이제 분양가가 3천만원대 초반에 분양이 됐었어요 평당 그래서 그 840, 30평대 분양을 받으면은 12억에서 13억 사이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휴경, 뉴타운 쪽은 다 입주를 했어요 한 군데 빼고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가격성이 이런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어떤 그 뭐 석관동 모아타운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내가 사는 그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 객관적인 가치는 아직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충 이제 감정평가한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것들로 또 추정을 해보시는 건데 그 가격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러면 매매가에서 빼시는 거죠 그 객관적인 가치를 그래서 그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총 투자금과 주변 시세를 좀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10억보다 좀 낮게 내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 아까 여기 상월공역, 돌고지역, 석계역 위쪽으로는 이렇게 장인유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인유타운 중에서 이제 주요 재개발 거의 뭐 입주가 완료된 곳들이 꽤 많죠 절반 정도는 입주가 완료가 됐고 이제 절반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긴 아무래도 이제 이문휘경유타운 쪽보다는 청량리역도 좀 멀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당 2800만원대 이렇게 분양이 됐어요 최근 분양한 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10억대, 9억에서 10억대 이렇게 8사형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석관동 모아타운이 들어오면은 이 중간 어디쯤 가격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광운대역인데 그 주변에도 지금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민자역사, 물류시설, 그리고 뭐 그 상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만 4000세대 지어지니까 여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준공 예정은 이제 2028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석관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잘 찾아보면은 1억 미만의 투자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갭투자를 하셨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매매가격에서 이제 전세 세입자를 맞췄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1억 미만인 곳이 있다 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미나에서는 또 제가 1억 미만 투자하실 수 있는 다른 곳을 한번 또 추천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지금 총선 이후에 재건축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 개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이 안 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재건축은 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재개발은 뭐 그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같은 것들로 이제 다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은 없을 거다 라고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좀 높고 사업 속도 같은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 그것도 이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좀 수요가 많이 옮겨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